우와 다리 저기 있는 광장이 이쁘죠? 간장내장 내장이요? 제가 유출하는 건 괜찮죠? 오빠! 저거 봐! 요상식 역할을 맡고 계시죠? 안세한 분이시죠? 안세한 분이시죠? 부끄럽네요? 카메라 때문에 부끄러워. 왜 이렇게 하죠? 카메라 앞에서. 나도 이 카메라는 부끄러워. 그렇지. 큰 카메라는 상관이었거든요. 이 카메라는. 저희는 아이콘 시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형, 수쳐나 저랑 배를 타고 다녀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배를 타고 한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먹고, 배도 좀 타보고. 핑크 핑크하네. 우와 다리 저기에 있네 귀엽네 이쁘게 잘 보냈다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 그래야 해겟도 된다는 걸 알고 가면서 나도 이걸로 잘 보냈어 또 제가 빌린 배 아주 멋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번에 유람설에서 찍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던 배잖아 되게 쬐끔한데 되게 빠르고 여기는 이제 구원이가 빌린 곳이래요 굉장히 이쁘죠? 이 안쪽을 보시면 또 여기에 이제 강가에 우리 태국의 한강 볼 수가 있는 아주 이쁜 장소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데입니다 잘 어울리는 데였어요 형 딱 이렇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찍으면은 그래도 내일 하루는 좀 쉽니다 며칠 동안은 밤샘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2주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내일 휴차를 하루 보내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태국 촬영은 한 3, 4회 차가 남았고 금방 끝납니다 영국 갔다가 태국 오고 킹도랜드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제가 혼자 찍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혼자 찍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 배 오늘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이 배 이 배에서 나오는 거 이 배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전 또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방콕 방콕에서 킹도랜드를 촬영하다가 하루 있는 휴차에 잠깐 마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촬영하면서 가고 싶었던 아이콘시암에 가서 거기가 강이 있거든요 거기 강에 가서 배를 좀 타고 여러모로 괜찮으면 좀 아이쇼핑도 좀 하고 땡목발 아니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산책 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체감온도가 37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데 따뜻한데 오늘도 아침에 끝나서 태국에선 거의 지금 밤잠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부를까? 잠굴까? 털도 괜찮을 거야 편안하게 일단 우리만 타는 거야 그러면? 네 저희는 아 40분이요? 그럼 타다가 만약에 제가 멀미는 좀 하거나 그러면 어 네 그럼 바로 내려가서 이제야 조금 태국에 온 기분이 좀 드네요 아 저거 저거래요 줌 땡겨서 보이고 이야 정말 이 며칠 동안 태국에 있는 2주 동안 일단 계속 구원으로 살았잖아요 구원이는 항상 비싼 음식 소와 유람선을 탔는데 오늘 시간이 나서 저희 주보는 거의 태국을 느낄 수 있는 태국의 통통배는 수십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콘 시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했었는데 놀러오니까 좋다 아직까지 배벨미도 안 하고 있어요 오 물이 좀 시운데 오오오 네 오오오오 오오오오achsen челов Vital이 새 배벨미도 안하고 있어요 와, 이게 좀 비슷한 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긴 뭐예요? 여기가 왓아론. 여기가 왓아론 저올네요. 아, 이베 타기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베를 타고, 거의 뭐 방콕을 다 보고 있다고 해도. 제가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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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시만, 우와, 잠깐만. 아니, 속도를 못 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배들이 엄청 많아서 배들끼리 계실까 봐. 지금 태평 속도를 줄였는데 이게 배가 많이 지나다면서 파도가 많이 지니까 약간 놀이기구 탄 것처럼. 우리 롯데월드의 그거 뭐죠? 신밧들모. 신밧들모하고 지금 그냥 타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 옆에서 배 좀 찍어주세요. 지금 막 제가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유출한 게 되네요? 뭐 제가 유출하는 거 괜찮죠? 안 되나요? 그냥 뭐라도 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데 아, 셀카도. 아, 이거 셀카 잘 찍는 방법을 조금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 영 수질이 없어요. 그냥 맘에 안 들지만 유출을 안 한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출하는 건 괜찮죠? 좋아, 좋아. 재밌어요. 이제 바람이 앞 방향이라 속도가 안 좋고 겨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따 찍어 보내준다고 말을 하고 이 정도 유출이긴 한데 저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콘시함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콘시암 자 조심히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이콘시암 이게 분수대인데 저희가 여기서 촬영을 했고 정말 이쁘게 잘 찍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아이콘시암의 루프탑 카페로 왔어요 아까 샀던거 여기 아래층은 어 내가 방금 있었던 데 여기 촬영하던데 아 여기 촬영하는 데가 아니구나 저기네요 촬영하는 데 야 그래도 촬영하다가 잠깐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좋긴 하다 그치? 어우 나왔어요 이쁘게 생겼다 맛있겠네 뭐 이쁘게 찍고 그런거 없죠 그냥 간편하게 이런게 낫다 아 썸네일 잘 먹겠습니다 칼이 아 아 핸드폰으로 나 사진 안찍은거 같은데 아 망했어 어디 올릴거 아니 아 맞다 어부로 올릴나봐 진짜 오 뭐야 땅콩 그런거인가 봐 이게 파이티 시럽같은거거든요 음 음 음 음 아 이제 뭔지 알았다 이거 파이티 아 진짜 내가 너무 맛없게 잘랐다 아니 소주 넣었는데 약간 간장게장 개살 내장같은거 아니 너가 간장게장 내장이라고 하니까 못먹겠잖아 간장게장 내장이야 ㅋㅋㅋㅋㅋ 간장게장 하나요 진짜 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먹고있다 음 맛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많이 찍었나 뭐 조금 나오겠지 다 먹었어요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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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그만큼 잘 다 본거 같으니까 빠이 밥 먹었어? 전 안먹었어 왜 안먹었어? 어제 먹은거 소가 안먹었어 어제 너무 많이 먹었잖아 네 으어어어어어어 와 형 유연하네 나는 진짜 다리 다 찍었었어 왜냐면 맨날 근력만 하니까 이런거 아예 몰라 와드니 뭐니 이거를 아예 몰라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만 봤지 하자고 좋아 와 너무 기대된다 무슨 프로그램일지 고마워 고마워 현실 준비됐어? 고기야 이리다 고기야 이리다 고기야 이리다 고기야 이리다 자 사람 몇 시스예요 이거 이거? 끝! 끝! 이게 한 번 더 끝이 뭐야? 우와! 이거라 좋아! 꼬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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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1, 2, 3, 2, 4. 악! 악! 와 간만에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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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심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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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 같은 느낌이 약간 이렇게 뻑뻑해서 엎돌이 있거든요. 아는데? 또 이런 것도 구독으로 해야 그 옆에 사람을 조금 경쟁하는지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3주 동안 정말 뭔가 새로운 작품 하나 찍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해외에서 우리 킹데랜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약간 좀 연막 작전으로 이런 게 있었죠 리치맨스 홀리데이라고 정말 부자의 휴일 억만장자의 휴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워니 저희가 이런 작품을 새로 찍은 그런 기분이에요 3주 동안 그래서 뭔가 벌써 작품 하나가 끝난 그런 기분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린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바이 우아 저기 있네 아 줌이 안보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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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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